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트입니다 이번 블로그는 좀 더 길게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 지금 연습복 다 입고 이제 연습실로 가능인 가능인? 어? 가능의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거 보세요 쿠로미 마스크 이거 저희라는 친구한테 받았어요 선물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쿠로미 쿠로미다 완전 쿠로미데스 이거 보세요 저 이제 쿠로미 뭐지? 이게 뭐야 이름이 뭐였더라? 핸백 아닌데? 아무튼 쿠로미 백도 있어요 저 이제 완전 쿠로미 됐어요 쿠로미 핸백 쿠로미 폰케이스 쿠로미 마스크까지 완성됐습니다 저 이제 진짜 파로미 됐어요 파로미 저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버스 타려고 갑니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지금 연습실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예요 여기 안에 가방 안에 물통이 있는데요 안에 물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저 바보처럼 물통이 안 터졌어요 이제 제 가방 완전 완전 젖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도 다 물타서 물 다 없어졌어요 진짜 그럼 저 지금 연습하기 전에 그 어머 어머 연습하 어머 연습하기 전에 그 편의점 가서 저 물 아니면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사야 될 거 같아요 저랑 같이 갑시다 하잉 연습실 네 도착했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한번 소개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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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 그 감독님은 균곡 감독님이었고요 여기 계신 감독님은 내완 감독님이에요 한번 인사 해주시고 가 내완님 하하하 진짜요? 어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멤버들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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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중에 이거 괜찮나 여기로 가야되나 기다리는 와중에 저 What's in my bag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 가방 소개할게요 가방은 구러미 가방이에요 아주 약간 차치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큰 부분 일단 열립시다 저희 물통 여기 이제 에너지 음료 들어가 있는 우리 물통 그리고 여러 가지 구름이 아이템들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갑 뭐지 철얼스 앤 키 이거 이제 한 4년 됐어요? 4년 이미 4년 단 뭐지 쓰고 있어요 누구랑스 예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저 이건 진짜 필수템이에요 저한테 아 그리고 구름이 립케어 그리고 구름이 펜 그리고 구름이 핸드크림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사님이 사주시는 건데요 이거 그 가발 뭐지 글루 가발 글루예요 네 그거는 그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물통은 뭐 거기 있어도 돼 이거 여기 작은 데에서 어 여기 다른 구름이 아이템 귀엽던 카드 구름이 귀엽던 카드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What's in my bag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인도 가는 날입니다 저 오늘 저 에어포트 패션 같은 것도 했고 좀 더 식식 근데 그래도 식한 레이디 처럼 차고 했으니까 오늘 컨셉이 나중에 좀 더 약간 거울 같은 거 긴 거울 같은 거 있으면 꼭 보여줄게요 근데 오늘 집안은 시간 3시간 정도만 잤어요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핸드폰 하고 그 다음에 헤어 헤매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저 편의점 가서 저희 역시 필요한 유크보드 세 봉투 정도 샀어요 그럼 타러 오세요 오늘도 저희 준비를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뭐 안녕 음 우리 차 도착했습니다 이제 앤디랑 카비만 내려오면 수박할 수 있어요 인천에서 도착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취임들 우리 캐리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갔고 이제 티켓을 도 받을 예정이에요 비행기 탔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클래스 에 탔어요 도착하시 도착했습니다 can 납공 퇴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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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안녕 여러분들 이제 문바이에서 도착했습니다 방감 아니 방값 된다 말고 우리 후드레스에 도착했어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Look at the cute little 우리 이것들 진짜 이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호텔 방에서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Welcome to Pato의 호텔 방 여기 엄청 큰 거울 있고요 여기 더 보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받았어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보네요 안녕 여긴 이렇게 됐고 여기 바로 화장실입니다 배 아파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근데 방이 너무 좋아 이거봐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오면 초이 어 뭐야 어머 어머 뭐야 너무 귀엽게 만들었다 우리 사진도 있네 어머 표지도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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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어떡해 우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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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지금 3시 3시 새벽에 밥 먹고 있습니다 치킨 티카마사라 시켰어요 맛있게 치롱 안녕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스케줄은 인터뷰 한 세 개 정도 있고 세 개 마무리하면 한 여섯 시쯤에 될 거니까요 오늘 컨셉은 약간 좀 어 귀여운 그래도 식한 여자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외상도 잠시만요 좀 더 잘 보이게 잘 볼 수 있어 아 암 나오네 암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we are moving we are going we are going 가까이 아 아직 잘 celebre기 응 넌 넌 이 이따가 너무 예쁘다. 인디아를 보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들어오자마자 이거 왔어요. 우리 호텔. 이거 우리 안준비했어요. 어떡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Santa Cruz, Mumbai, you guys are the best.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that. I will enjoy it thoroughly. Let me go see. You guys, let me show y'all what I look like right now after our schedule, our performance. It was so amazing, so much fun, so happy, a bit tired, but later on, Shira and Shira's sister are going to come to my room so we can have a little girls' night before going to bed. So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Thank you. Santa Cruz, Mumbai, you guys are the best. You guys are the best. That's right.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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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안녕, 여러분들. 오늘, 어머, 메이크업이 왜 이래. 인도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저 방금 밥 먹고 이제 와인 시켰은, 시켰는데요. 이제 와인 살짝 약간 두 잔 정도 마시고. 아,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메이크업이 왜 이래. 아이라이너 완전 대박 사건. 카르마인데 이거. 네, 카르마. 네, 그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저 지금 와인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이탈리안 레드 와인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30분 뒤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공연에 왔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갑시다. mening고요. 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